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라진 암입니다. 저자는 2020년에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세 가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습관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었죠. 그랬더니 1년 3개월이 지나고 암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이나 약물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연치유를 한 거죠.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비법 중에 먼저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대상 1호 지방 숯불에 구워먹는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탁 트인 야외에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지글지글 익은 삼겹살을 상추에 싸 입에 넣고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 아닐까 싶다. 나도 그 로망을 쫓았다. 고향으로 내려온 뒤로는 주례행사처럼 즐겼다. 시골생활의 낙이 바로 이런 게 아니냐. 주말마다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웠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을 설거지할 때면 평소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다. 덕지덕지 눌러붙은 기름 때문이었다. 고기를 구울 때 나온 포화지방이 팬과 그릇에 눌러붙어 미끈거리기만 할 뿐 잘 닦이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어 몇 번이고 문질러야 겨우 닦였다. 문제는 또 있었다. 힘들게 닦아낸 기름찌꺼기가 수채구멍에 들러붙는 것이었다. 거기에 오물이 달라붙고 그 때문에 구멍이 막혀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먹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편이 엉뚱한 곳에서 약이 되는 것이었다. 로망의 어두운 이면이었다.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지방이 몸속에서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수채구멍에 들러붙어 배수를 방해하듯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동안 내가 로망으로 즐기던 삼겹살. 구수하고 감치는 맛의 그 삼겹살 구이가 내 몸을 망친 독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찾아보니 더 정확히 이해가 되었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기름,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추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 나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축적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고혈당도 그런 질환 중 하나다. 혈액으로 유입된 당분은 세포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원료로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하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다한 지방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세포막과 맞지 않는 지방이나 과다한 지방은 세포막에 들러붙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사 폐기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방해한다. 그 결과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켜 온갖 종류의 질병이 발생한다. SL 스팀 박사가 지방이 범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까지 발간해 지방의 위험을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암뿐이 아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종합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관리를 시작한 뒤 나타난 변화를 감안하면 탈모와 시력 감퇴, 각질, 무좀 등 노화현상으로 여겼던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생명활동이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지방이 없으면 몸도 생존할 수 없다. 적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나는 지방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다. 가장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히 치킨을 비롯해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만 먹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넘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어쩌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한 야채전이라도 먹게 되면 견과류는 먹지 않았다. 지방이 과다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었다. 샐러드 드레싱에도 기름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철저히 관리했다.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암을 극복하고 내 몸을 되살리기 위한 음식 관리. 그 시작이 지방에 대한 관리였다. 달콤함의 유혹을 떨쳐내다.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사가는 한국 상품이 믹스커피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구나 사람 입맛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대던 기억이 난다. 나 또한 다방커피라 부르며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던 마니아였기 때문이다. 식사를 하고 나서 입이 텁텁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입이 마를 때 바쁘게 일하느라 몸이 뻐근할 때 오후에 나른함이 밀려올 때 한 잔씩 타서 마시면 몸이 풀리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잔씩 마셨다. 달짝지근하고 구수한 맛이 혀끝에 남아 집에 있을 때에도 습관처럼 찾아 마셨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마셔도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 그것이 에스키모의 늑대처럼 내가 내 몸을 갉아먹은 자해 행위였다는 사실을. 에스키모에서의 늑대 사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다. 총을 들고 쫓는 것이 아니다. 날카로운 칼에 짐승의 피를 겹겹이 묻혀 얼린 다음 늑대가 다니는 곳에 묻어둔다. 그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늑대가 스스로 한다. 피냄새를 맡고 다가온 늑대는 얼어있는 피를 혀로 핥아먹는다. 먹다 보면 날카로운 칼날이 나타나는데 늑대의 혀는 차가운 얼음에 마비되어 감각이 없다. 칼에 베어 피가 흘러나와도 그것이 자신의 피라는 것을 모르고 더 열심히 핥아먹는다. 그러다가 결국 쓰러져 죽게 된다. 믹스커피는 커피 10%에 설탕과 프림이 각각 45%라고 한다. 달짝지근한 설탕과 프림의 맛에 취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마셔댔던 내 모습이 에스키모의 늑대와 겹쳐졌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몸속에 유입되면 세포와 조직을 산성화시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암 생성을 촉진시킨다. 암뿐이 아니다. 감기,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당분을 발효시켜 먹이로 삶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지방이 암의 발생 원인이라면 설탕은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가공되고 정제된 설탕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맹독이라 부른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도 설탕은 식단에서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단정한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음식이든 식품이든 음료든 설탕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 흐르는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 2019년에 설탕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와 비례에 증가한 것이 비만 인구와 각종 질병이다. 70년대만 해도 비만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36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통계를 찾지 못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각종 질병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주범이 설탕이라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이 그렇듯 당분도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세포의 생명활동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당을 원료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듯 당분도 다 같은 당분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사한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섭취를 강조한다. 반면 설탕은 당분만 추출해 정제한 것이다. 다른 영양소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나 협력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등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난다. 액상과 당,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루스 등 대체품으로 확산된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서 설탕을 배제했다. 하루 몇 잔씩 마시던 믹스커피는 물론 설탕이 가미된 가공식품도 완전히 끊었다. 반찬 조리에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당분은 오로지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을 통해 섭취한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내게는 이겨내지 못하면 암에게 지고만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 절박함의 힘으로 설탕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냈다.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모락모락 김을 내며 끓고 있는 라면 위에 파를 송송 썰어넣는다. 계란 하나 탁 두드려 깨서 그 위에 얹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푼다. 김을 따라 올라오는 정겨운 내음. 그릇에 담기가 무섭게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다. 그릇째 들고 국물도 한 모금 마신다. 쫄깃쫄깃한 면발에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고등학생 때부터 라면을 정말 많이 먹었다. 맛이 좋은 데다가 조리가 간편하고 값이 저렴해 자취생활을 하던 내게는 최고의 식품이었다. 밥하기가 귀찮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식사 대용으로 먹었고 배가 출출한 오후나 야간에는 간식이나 야식으로 즐겼다. 쌀은 떨어져도 라면은 떨어지면 안 된다며 박스째 사다 놓고 먹었다. 결혼을 한 뒤에도 라면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은 수시로 라면을 찾았고 술을 마신 뒤에는 해장으로 즐겼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맛을 비교해가며 먹었다. 생각해보니 라면만이 아니다. 라면이 제일이긴 했지만 밀가루 음식을 다 좋아했다. 짜장면, 짬뽕, 우동, 국수, 수제비, 전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밀가루의 맛을 다양하게 즐겼다. 거기에 간식으로 애용한 각종 빵까지 쌀보다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덜 먹지는 않았다. 라면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기름에 튀긴 면발이며 각종 화학물질을 첨가한 스프가 몸에 좋을 리 없다는 것은 나 또한 인정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였다. 정제된 밀가루가 혈당을 올린다. 수입밀은 방부제 투성이다. 등등의 얘기를 수시로 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 어떤 거리낌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떠오른 것이 내가 먹은 음식, 그 중에서도 라면이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를 쓰고 먹었으니. 떼내준 후회가 복물 터지듯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손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도 방해한다. 또 다른 함유물질인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에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렉틴의 반응에 생성된 항체는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일으켜 하시모토 병 등 자가 면역질환을 유발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병과 진행을 돕는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특히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설상 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주방을 뒤져 나오는 대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밥보다 더 즐기던 것이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내 몸에 암을 만든 철천지 원수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머리는 제어가 가능했지만 입은 달랐다. 오랫동안 즐기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수시로 군침을 흘리고 입맛을 다셨다. 떠난 애인을 잊기 위해서는 새로운 애인이 필요하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었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였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현미국수를 삶았다. 전이나 수제비는 미숫가루나 귀리 가루를 이용했다. 스프나 고명 또한 과채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재료가 다르니 예전에 라면맛, 국수맛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갈증을 달래고 추억을 매만지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새로운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옛 애인에게는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굿바이 라면 굿바이 밀가루 소의 젖이 내 몸에 이로울까? 우유는 독이 들어있는 스프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 질병의 원인이 유제품이다.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라며 많은 학자들이 우유의 유해성을 이야기한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많다. 우유는 지방과 칼슘 탄수화물 단백질을 비롯해 백열네가지 영양소를 두루 갖춘 완전식품이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같은 우유를 두고 하는 말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 양쪽의 입장을 절충해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일반인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니 그러려니 하고 무시할 수도 없다. 애용하든지 끈든지 양자태기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책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 강연을 들어도 마찬가지다. 카제인이 어떻고 칼슘이 어떻고 전문 용어를 동원해 열변을 토하니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답답해지고 마음은 난감해진다.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번식과 유전을 특성으로 한다. 선대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종족의 특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다시 후대에 전해준다. 고양이가 고양이인 것은 민들레가 민들레인 것은 그런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선대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유전 물질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종족을 지키고 혈통을 유지하게 된다. 그 통로가 탯줄이다. 태아가 인태되면 모체의 영향과 유전인자가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전해진다. 태아가 출생을 하면 통로가 모유로 바뀐다. 출생 후 일정기간 아이는 모유를 통해 영향과 유전인자를 공급받으며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한다. 면역학의 권위자인 제나 마치오키는 그에 져서 면역의 힘에서 신생아의 미생물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경로는 모유라면서 모유에는 어머니의 질과 장에서 온 미생물까지 함유되어 있으며 이 미생물이 이후에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성인기 때도 감지할 수 있는 족적을 남긴다고 했다.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는 우유를 통해 소의 영향과 유전 물질을 송아지에게 전해주고 송아지는 우유를 받아 마시며 소로서의 특성과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런 우유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소가 송아지에게 전해주는 소의 영향과 유전 물질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생동물 중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오직 사람만이 소의 젖 양의 젖을 상용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의 몸에 이로울까? 유아나 소아에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흔한 것이 우유 알레르기라고 한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특정 대상을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나타내는 과민반응이다. 그러니 태아의 몸이 우유를 거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채식동물인 소에게 육식사료를 먹였을 때 나타난 광우병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다. 인도의 간디는 어쩌다가 우유를 먹게 되면 명상이 잘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또한 같은 원리에서 이해가 된다. 우유는 소와 송아지에게 적합한 소의 음식이지 사람의 몸에 적합한 사람의 음식은 아닌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우유와 유제품 또한 금지식품으로 판단해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우유는 물론 우유가 들어간 어떠한 가공식품도 먹지 않았다. 조리할 때 재료나 양념으로도 쓰지 않았다. 대신 꼭 필요한 곳에는 두유를 활용했다. 두유 또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불안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우유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도 재료의 성분과 영양분석을 일일이 확인했고 최소한도로 사용했다. 그렇게 나는 우유와도 영원히 작별했다.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 햄버거 치킨 라면 피자 감자튀김 햄 소시지 간편한 즉석요리라 해서 패스트푸드라 불리던 이런 음식들이 언제부턴가 정크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식품 또한 포함된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이나 SNS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했다. 막연히 부정적인 말이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것이 인터넷 검색이다. 나무위키에서 정확한 뜻을 찾아보았다. 정크푸드는 정크푸드는 직역하자면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다. 정크는 영어로 쓰레기를 뜻하는 말 중 하나이며 문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즉 비주얼과 맛은 그럴듯하지만 든 건 없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의 총층이다. 높은 열량으로 단기적으로 많은 에너지는 주지만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몸이 망가지며 고혈압 심장병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에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 먹어봐야 포만감은 하나도 없고 살만 찌는 이래저래 실속이 없는 음식이다. 읽어보고 두 번 놀랐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대중식품을 대놓고 쓰레기 음식이라 부르는 대범함에 놀랐고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면서도 즐겨 먹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리고 나 또한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보다 자괴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정크푸드가 말 그대로 쓰레기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입을 모아 강조한다.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의 저자 레이먼드 프렌시스는 마트를 질병을 파는 가게라고 부르며 카트 안에 암을 포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담고 소중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우울해진다. 썼다. 로리 프리드먼 킴 바누이 공동 지필한 스키니 비치에서 이들 식품을 화학 쓰레기의 대공습 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의 언급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정크푸드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간편하게 먹기 위해 부족한 맛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방부제 인공색소 향료 화학 조미료 인공 첨가물 등이 몸을 해치는 독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특히 정크푸드는 앞에서 언급한 동물성 지방과 설탕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피해의 심각성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크푸드의 소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는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라면을 박스로 쌓아놓고 먹었고 통조림과 캔 음식을 반찬으로 즐겼다. 그러다가 결국 암발병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었다. 음식 치유를 시작한 이후 나는 정크푸드와 연을 끊었다. 치킨, 라면, 햄버거 같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트를 가도 가공식품 코너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일반 식품의 경우에도 성분과 영양 표시를 반드시 확인했다. 천연 식품이다, 무설탕이다 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 성분 표시 등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먹든지 말든지 했다. 그렇게 나는 쓰레기 음식과 영원히 작별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제철과일 한두개 대여섯가지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 한대접 매일 아침 먹는 나의 아침식사 메뉴다. 사과는 하루 한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치매와 당뇨병에 예방해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까지 효능 또한 다양해 최고의 과일로 꼽힌다. 과일 가운데는 드물게 1년 내내 유통이 된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로 꼽히는 건강식품이다. 토마토의 많은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열하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해 불에 익혀 먹는다. 그 외에 참외, 딸기, 복숭아, 단감 등 그때그때의 제철 과일 중에서 한두 개씩 선택한다. 샐러드는 양배추와 양상추, 양파, 당근, 비트의 샐러리, 시금치, 부추 같은 옆체로 엽체로 를 만드다. 초기에는 매일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요즘에는 일주일 치를 한 번에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먹는다. 샐러드에는 견과류를 섞는다. 아몬드, 호두, 건포도, 검은 콩 등이 혼합된 20g 소포장 한 봉이다. 드레싱으로는 잡곡을 갈아 만든 선식을 이용한다. 한 숟가락 넣고 섞으면 구수해서 먹기에 좋다. 때에 따라 당근과 비트, 브로콜리 등으로 채소 수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기름은 일절 쓰지 않는다. 몸에 좋다는 식물성 지방도 마찬가지다. 과일과 채소에도 지방이 들어있고 견과류에는 꽤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 몸에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방이 함유된 다른 식품을 먹을 경우에 견과류는 넣지 않았다. 그만큼 나는 지방 관리에 신중을 기했다. 관리를 시작한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다. 그것이 암을 치료하고 심신을 되살리는 최상의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산 음식 죽은 음식의 더글라스 그람 암의 스위치를 꺼라 레이먼드 프렌시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하비 다이아몬드 등 수십 년에 걸쳐 질병과 건강을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주장했고 나 또한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거뜬하다고 굳게 믿었다.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내가 아침밥을 끊고 과일과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견디기 힘들만큼 고통이 심했고 마음의 고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음 일주일이 특히 힘들었다. 과일은 맛이 있어 덜했지만 샐러드는 정말 입에 맞지 않았다. 평소 푸성귀라며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한 대접씩 먹으려니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허기였다. 먹어도 그때뿐 이내 허기가 느껴졌다. 힘이 빠져 머리가 어지러질 했다. 이게 정말 내 몸을 살리는 길인가 회의감이 일기도 했다. 이러다가 암보다 먼저 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가 신봉하는 생활신조 중 하나다. 안정되고 익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변화라면 변화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겨내지 못하면 변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이 들고 의구심이 일 때마다 나는 그 신조를 떠올렸다. 지금의 이 고통이 내가 변화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니 참고 견디자 스스로를 격려했다. 아울러 몸과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깊게 살폈다. 열흘쯤 지나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살이 빠진 것이다.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냐? 왜 그렇게 말랐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나도 낯설었다. 체중을 측정하니 62kg이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70kg이 넘었으니 최소한 8kg가 빠진 것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보름쯤 보름쯤 지나자 몸의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탈모가 멈추고 잔털이 돋아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시력이 개선되고 발 뒤꿈치 각질도 없어졌다. 수시로 겪던 설사나 배탈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도 덩달아 가뿐해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침 식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식습관 전반의 변화와 운동관리 등 재반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과일과 채소의 아침 식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일상의 변화가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식 현미 잡곡밥 거무수름한 현미밥에 귀리 수수 서리태 강낭콩 등이 뒤섞여 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텁텁하다. 하얀 쌀밥을 먹을 때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은 없다. 입을 오므려 천천히 씹는다. 잘 씹히지 않는다. 힘을 줘 몇 번씩 씹으면 그때서야 으깨지기 시작한다. 열 번 스무 번 반복해서 씹는다. 침이 나와 뒤섞이며 은근하게 맛이 느껴진다. 서른 번 마흔번 계속해서 씹는다. 죽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살아난다. 담백하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깊고 진한 맛.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서는 내 누님 같은 꽃이라고 노래한 서정주 시인의 가을 국화가 연상되는 맛이다. 지금은 그 맛을 즐기고 좋아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싫었다. 부드럽고 입에 착 감기는 흰쌀밥을 먹다가 하루아침에 꺼끌꺼끌한 현미밥 거기에 딱딱한 콩까지 섞은 것을 먹자니 정말 고역이었다. 밥이 아니라 돌을 씹는 기분이었다. 씹어도 잘 씹히지 않고 목에서 넘어가지도 않았다. 맛도 없었다.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 어쩔 수 없이 먹었지 예전 같으면 수다를 놓고 조용히 일어설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계속 먹다 보니 조금씩 느낌이 달라졌다.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배어나고 오돌뼈를 씹는 것처럼 식감도 살아났다. 그래서 더 씹게 되고 그럴수록 맛이 깊고 진하게 느껴졌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현미 본연의 맛 그것은 어느 정도 고통을 인내한 뒤에야 느낄 수 있는 깊고 진한 뒷맛이라는 것을 현미는 수확한 별을 탈곡한 후 왕결만 벗겨낸 쌀이다. 껍질만 벗겼기 때문에 속껍질과 씨눈 배젓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벽씨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씨앗이다. 봄에 물을 낼 때 벽씨 대신 현미를 뿌려도 된다. 습도와 온도 햇빛을 맞춰주면 싹을 틔우고 새 생명을 길러낸다. 그 자체에 식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백미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현미에서 속껍질과 씨눈을 깎아내고 흰 알갱이만 남긴 것이다. 그래서 잡티 하나 없이 하얗고 밥을 하면 씹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럽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 햇빛을 맞춰져도 현미처럼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현미가 생명을 품은 씨앗이라면 백미는 이미 죽어버린 씨앗이다. 영양적으로도 현미는 완전식품에 가깝다. 현미에는 칼로리 비율로 단백질이 8% 지방이 6.3% 탄수화물이 85.7% 함유되어 있다. 몸이 요구하는 비율에 적합하다. 특히 현미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단순 당이 아닌 녹말 형태로 식후에 일어나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준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 경화증을 비롯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장점 외에도 현미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으로 첫 손에 꼽힌다. 그러니 선택은 분명했다. 먹기에 불편해도 현미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식감을 생각해 반반씩 섞어 먹거나 오븐 도미 칠븐 도미 같은 어정쩡한 선택은 하지 않았다. 백미는 한 톨도 섞지 않고 오히려 통곡물인 수수 보리 귀리 콩 등의 잡곡을 혼합해 영양을 더했다. 안 한다면 모를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평소의 내 소신을 그대로 실천했다. 매일 그렇게 먹으니 입맛이 변했다. 처음에는 거칠고 껄끄럽기만 했는데 씹을수록 깊고 진한 맛이 배어 나왔다. 좀 더 시간이 지나 그 맛에 적응이 되자 오히려 현미밥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어야 깊고 진한 본연의 맛을 알게 되는 것.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현미밥이야말로 인생을 닮은 맛이 아닐까 싶다. 밥에는 반찬이 따른다. 그러니 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찬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는 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류와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 설탕 등은 반찬은 물론 재료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고명이나 양념으로도 쓰지 않았다. 기름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올리브유를 최소한도로 사용했다. 그럴 때는 아침에 먹는 샐러드에 견과를 넣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 섭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반찬은 대부분 김치와 나물이었다. 그 밥의 그 나물인지라 현미밥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먹기가 불편했다. 설탕 하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으니 밋밋할 뿐 네 맛도 내 맛도 없었다. 그래도 몸을 생각해 꾸준히 먹다 보니 현미밥처럼 적응이 되었다. 특히나 이곳 영월은 나물의 고장이다. 석회암 지대에다 일교차가 커서 맛과 영향이 뛰어난 나물이 많다. 그 때문인지 자주 먹다 보니 나물마다의 독특한 향과 맛이 느껴지고 입맛 또한 적응이 되었다. 새로운 나물이 또 없을까 찾아다닐 정도로 마니아가 되었다. 해조류도 애용했다. 김과 미역을 비롯해 톳, 쇠미역, 쌈다시마, 꼬시래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찾아 맛을 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반찬 중에도 끼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먹은 것이 있다. 마늘이다. 수확철에 밭에서 직접 사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먹었다. 항암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식품이라 사과, 토마토와 더불어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 갔다.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다. 우리집 식탁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태블릿 PC가 그것이다. 그냥 놓아둔 장식품이 아니다. 끼니 때마다 사용하는 필수 용품이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면 자리에 앉아 태블릿 부터 켠다. 유튜브를 실행해 듣고 싶은 강연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누른다. 그런 다음에야 수저를 든다. 과일과 채소를 먹는 아침도 현미 채식을 하는 점심과 저녁도 식사시간이 대략 1시간쯤 된다. 예전에는 길어야 20분 이었는데 관리를 시작한 이후 3배 가까이 늘렸다. 오래 씹어 깊은 맛을 느끼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보니 식사시간이 지루했다. 의식적으로 씹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불편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연 청취였다. 주로 음식과 운동 마음관리 등 일상치유와 관련된 명사들의 강연이나 체험자들의 경험담을 찾아들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강연에 집중하니 의식하지 않고도 오래 씹게 되고 먹는 양도 줄일 수 있었다. 또 강연을 듣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론과 실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읽어양득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다.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에서 소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웬만한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 몸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다.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해야 한다. 소화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과 싸움이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러니 입안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것이 암을 극복하는 길이자 내 몸을 재생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다. 입에서 오래 씹어 위장의 부담을 덜고 장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해도 이내 예전 방식으로 돌아왔다. 씹는 횟수를 정해 일일이 세어가며 먹기도 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연 청취 였다. 듣고 싶은 강연을 들으면서 먹으면 신경이 분산되어 오래 씹으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강연에 집중하니 숟가락에 신경이 덜 가고 그만큼 오래 씹게 되었다. 어떤 때는 한 술 떠넣고 몇 분씩 씹기도 했다.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먹고 나면 입이 얼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래 씹으니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양을 조금씩 줄여 예전에 4분의 3 정도로 맞췄다. 그래도 먹고 나면 든든했다. 오래 씹으니 현미본연의 구수한 맛도 느껴졌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포만감의 법칙을 터득했다. 포만감은 먹는 양뿐 아니라 먹는 시간에도 비례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 frame tid 이 instrumental show